양세찬 씨 안녕하세요 양세형 씨의 동생이지만 진짜 형도에요? 내가 시험생이에요 양세형 양세찬 부모님 똑같아요 아니 세형씨가 실제로 형이지만 집에서도 형 같아요?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뽑자면 저는 형을 좀 왜왜왜왜 너무 좀 바르고 너무 좀 바르고 너무 좀 바르고 사고방식이나 이런것들이 사고방식 사고방식 사고쳤던 그 방식 그 방식은 그 방식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형이랑 쏘면 그 자정은 그 방식은 아 자정은 건들지 않은건데 양세찬 씨 여기서 마쳐야겠네 세창 씨가 지금 울컥했어요 세창 씨도 세형 씨도 너무 바빠가지고 스케줄 빼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네